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또 한번 읽어보시죠 이 내용은요 글로벌 펌스 아잉 에이저어 티브츠 자이니스 매니팩트링 사실 중국의 매니팩트링 제조업이다 그럼 제조업 그러면 중국이죠 중국의 공장이 막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상 중국 말고 중국을 중국의 대안이 되는 아시아 국가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세계 기업들이 중국 말고 중국의 그 제조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능력을 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시아의 그런 대안 국가 그래서 이것을 알테이시아 라고 하는데 얼테나티브 아시아 이렇게 알타시아 얼테나티브 아이시아가 중국의 펀더 아성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 기사는 요 그림 참 이제 용 중국을 나타내는 용 아 2월 20일 자 기사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in 1987 1987년에 파나소닉이 어땠냐 하면 어드벤처러스 밭은 차이나 중국의 아주 어드벤처러스 배팅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땠냐 하면은 일렉트로닉 자이언트 홈컨트리다 라고 하면 재팬 이었습니다 제조업의 강국 이었죠 그리고 당시 중국의 경제는 차이니스 이코노미는요 캐나다 보다 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3 and a half decades on 3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느냐 china is the linchpin 입니다 중국이야말로 아주 요체가 가전산업의 요체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탈중국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크 그러나 하웨버 여러가지 커머셜 와 political pressure 이런 것 때문에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압력이 이제 가중이 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아 이제 안되겠다 중국 말고 딴 데 없나 라고 이제 찾기 시작을 한거죠 그래서 if not to leave china entirely 중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고 조금 다른데 그 없을까 라고 이제 찾고 있습니다 성장에 성장을 중국 말고 딴 데서 이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 그러면은 노동력이 싼게 그 아주 중점 이었죠 그런데 2013 아 2013년과 2022 2022년을 비교해 봤을 때 manufacturing wage 는 너블이 됐습니다 두 배가 된 거에요 어 그리고 또 요즘 완전히 deepening sino american techno decoupling 미국과 중국의 기술 decoupling이 아주 deepening 심화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advanced semiconductors 반도체 난리 나잖아요 첨단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가지 그런 하이테크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중국의 그 의존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think their reliance on china 이거 안되겠다 중국의 의존도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미중 태권 간의 갈등 때문도 있었고 그래서 아 중국에 다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이코크 데이터뱅크라는 리서치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 리서치 기업이 발표한 바에 그런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japanese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fell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13600개에서 12700개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니 같은 경우는요 요번 1월 january 29th 1월 29일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요 옮기겠다 공장을 옮기겠다 어디로 차이나에서 타일랜드 태국으로 옮기겠다 라고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삼성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삼성 중국 공장에 되게 많이 진출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중국의 그 노동력에 의존했던 차이니즈 워크 폴스가요 2013년에 피크인 2013, 2014년에 피크를 찍은 이후로 지금 2 3, 3분의 2로 슬래시 완전히 줄여졌다 라고 합니다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2013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 중국의 노동력을 3분의 2 이상 딱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 회사인 컴퓨터 칩메이커인 델, 델 같은 경우는 뭘 또 발표를 하겠니? 발표를 했냐면요 stop using Chinese chip by 2024 2024년까지는 중국산 칩을 사용하는 것을 stop 안하겠다 중단하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question is that이나 삼성이나 소니나 그 다음에 뭐 그런 다른 기업이나 도대체 중국 말고 그러면 어디서 할 건데 where to make stuff instead 대신 어디서 그럼 만들어야 되지? 문제는 뭐냐 no single country 그러게 중국만큼 많은 그 제조업 기반을 딱 갖추고 있는 single country 단 하나의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만큼 vast한 아주 방대한 manufacturing base를 가지고 있는 그 단일 국가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그만 국가들끼리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patchwork of economy 어떤 경제의 조합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크리스엔 어떤 초생달 모양의 이제 구도가 되는데 그 지역을 보면 호카이도 이제 일본의 호카이도 해서 South Korea, Taiwan, Philippines, Indonesia, Singapore, Malaysia, Thailand, Vietnam, Cambodia, Bangladesh 발라데시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크리스엔트 초생달 모양의 국가가 쫙 이렇게 이어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patch 이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조합이 되면 이런 조합이 alternative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은 Japan's high skill and deep pockets to India's low wage 일본의 어떤 기술력 그 다음에 충분한 자금 그 다음에 인도의 저렴한 임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 합치가 된다면 아 그런데 그것이 in practice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거는 아 이런 어떤 지오포리티컬 오더 이것의 지정확정 체제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big test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lternative Asian supply chain 다시 말해서 알타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알타아시아라는 대안이 되는 아시아의 공급망은 사실은 중국보다 오히려 그것이 잘만 돌아가면 중국과 영향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that better 왜냐하면요 working age 근로 뭐라 그러나 노동 인구 노동 인구 같은 경우도요 중국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9억 5천만 이라면 알타시아의 노동력 인구 같은 경우는 14억이 되니까 인구면에서도 노동력 면에서도 낮고 tertiary education 어떤 제3교육이라고 하는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나이도 중국보다 더 낮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 돼 있는 반면에 그 어쨌든 알타시아의 노동 인구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wage 임금도 더 중국보다는 더 이렇게 임금의 수준이 더 not low하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임금 같은 경우는 manufacturing wage 같은 경우 in Ind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여기에 그 제조업 임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국 현재 중국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one third 3분의 1만 내면 된다는 거야 one third 그러니까는 노동 임금도 이제 중국보다 더 낮은 거죠 그래서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이 알타시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already an exporting power 이미 수출 강국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들이 이미 이 국가들이 이미 그 미국에 수출을 아주 중국보다 더 앞섰다라고 합니다 수출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단 싱글 컨트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 국가가 다 있어서 그 국가들이 자 분업이 잘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긴 하죠 자 이 엘테이지아가 같은 경우요 경제적으로 economically integrated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RCEP이라는 거죠 RCEP 그 다음에 IPEF인가 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인도 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거 그 다음에 이거 CPTPP 이게 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자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어려워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런 거 이게 다 경제 협력 어떤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각 나라들이 economically integrate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CEP이 뭔지 그 뭐 인도 Pacific Economic Framework 가 뭔지 CPTPP 가 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이렇게 RCEP 같은 경우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라는 건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 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 플러스 6 FTA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협정이 맺어있는 기구가 있고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거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 협력체 이거 있었죠 그죠 지난번에 저 어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 동맹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게 잘되든 안되든 그런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economically integrated 통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 mother for a Asian economy already exists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공급막을 구축해온 일본 기업들 덕분에 세페니스 컴페니들 덕분에 이미 엘테이지안 이코노미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선례를 잘 따랐던 나라가 이제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비엔남 그런 거와 같은 그 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 누적 총액이 중국에 투자 한 것보다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알타시아에 투자했던 것보다 중국에 투자했던 게 두 배가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 biggest foreign investor in Vietnam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현대 같은 경우 현대 같은 경우는요 first Asian factory making electric vehicle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최초의 아세안 공장의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타시안 기업뿐만이 아니라 non-artasi안 firm 조차도 이 지역에 눌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애플 기계를 조립하는 대만의 타이완스 폭스콘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폭스콘 뿐만 아니라 페가트론 그 다음에 위스트론 이런 기업들이 이게 이제 Gaz for Apple 애플의 어떤 조립기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인도에 인도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Investing heavily in Indian factory 인도 공장에 아주 오늘 팍팍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그 아이폰의 그 점유일 같은 경우는요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To Taiwanese University 타이완 대학의 두 대학이 지금 그 타타라는 인디안 복합기업과 협력해서 인도 노동자들에게 어떤 전자공학 수업을 뭐 가르치 가르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요 벌써 Newest Pixel Smartphone from China to Vietnam 이렇게 최신 픽셀 스마트폰의 생산을 차이나에서 To Vietnam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on-Altasian firm 기업들조차도 이 알타시아 이 지역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좀 벗어나서 Especially of geopolitically fraught semiconductor 특히 완전히 지정학적 문제가 되고 있는게 뭡니까 이거 세미컨덕터 반도체 이 지정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들도 It's moving to Altasia Altasia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요 어 세계 칩의 10%를 수출하고 있대요 또 이 퀄컴의 수익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 공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3배가 됐대요 3배 그리고 호치민 시티 The Local Government 이런 호치민 지방정부는요 인텔로부터 3.3 billion investment from Intel 인텔로부터 33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China's huge advantage 중국의 아주 거대한 장점으로 본다면 아주 vast single market 이라는 거에요 아주 거대한 single market 이라는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뭐뭐가 있는거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주 잘 되어있는거죠 인프라스트럭처가 공급업체 근로자 자본 이것이 한나라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주 잘 되어있는 광대한 단일시장이다 라는 것이 supply, workers, capital 이것이 있는 single market 이라는 것이 아주 큰 advantage 중국 그러면 따라서 알타시아 같은 경우도 이런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supply chain에 있어서 integrated and efficient 좀 더 integrated 되어야 되고 통합 공급망이 통합적이어야 되고 efficient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중국의 장점을 따라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알타시아 대한국가 대한아시아들이 comparative advantage 비교 우위를 점회하지만 이제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the infrastructure for now 현재까지 infrastructures that connect them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트가 아주 쉬비 초라하게 이를 때 없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알타시아 poor countries are not necessarily keen the logical division of labor 이런 아시아의 가난한 그런 국가들이 이 전자산업의 공급망에 어떤 좀 편의적인 분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keen 하지 않다 그렇게 뜻이 딱 없어보인다 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중국 Chinese made 어떤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불가능한가봐요 포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중국산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로 옮긴 2022년에 옮긴 그런 전기자전거 미국의 기업이 중국에서 공장을 말레이시아로 옮겼지만 여전히 중국산 부품을 수입할 수 수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빨리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국에서 수입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파니까 미국 소비자들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한 달이나 걸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Deeper Integration 이렇게 통합에 대한 이런 전망이 아주 부투명하다 라고 합니다 더욱따나 이제 도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인도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 1.4 billion people 어떤 14억 인구의 인도가 RCEP 이런 그 이쪽에 경제협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걸 서두르는 것 같지도 않고 no rush to join RCEP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America's Indo-Pacific Framework 아 인도가 거기에 들기는 했지만 어떤 여러가지 무역조항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 아메리카 미국이 막 이런거 주도했잖아요 America's Indo-Pacific Framework 막 했는데 알고보니 너무 프로텍션이스트 무드에요 자기네 나라만 좋은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슨 미국이 너무 보호무역주의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관세이나라든지 뭐 이런 별로 이렇게 메리트를 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the locking substance in the middle 중간이 중간이 핵심 내용이 없는 노넛과 같은 그런 협정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RTAGIA 같은 경우 분명히 not replace China soon 바로 중국을 replace 대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쉬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처음에 처음 패러그래프의 파나소닉이 옛날에 다들 일본에 제조업 할 때 중국에 투자해서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도 announced big expansion of its Chinese operation 중국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겠다 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제이셔가 not replace China soon 곧 중국을 대체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중국은 분명히 less attractive 하다는 거죠 그 외국의 제조업체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매력은 매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 일단은 싸질 않아요 노동력이 싸질 않아요 더 이상 any cheaper 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graduate 어떤 대학 졸업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이 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막 자기네가 줄이고 싶으면 어 미국 자기네 너무 자기네 나라 욕심만 채우지 말고 내가 있는 그런 우방들 그러니까는 이 여기 cptpp 의 멤버들을 포함한 회원국들을 포함한 우방들과의 closure ties 아주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움직이겠죠 미국만 좋으라고 아시아 국가가 알아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제 cptpp 같은 경우는 collapsed after America pulled out in 2017 미국이 미국이 2017년에 미국이 탈퇴를 했죠 미국이 탈퇴한 그래서 이제 그 추진 세력이 무너진 cptpp 회원들 국가 와 cruiser ties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네 저쩌네 그래도 alt asia has no equal 그 중국의 새로운 대안으로는 alt asia 만큼 이런 곳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 기사를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거 하하 공부하시려니 저도 힘들고 아마 들으시는 분도 힘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alt asia 라는 중국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커다란 시장 아시아의 시장을 alt asia 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아셨고요 저와 함께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